언젠간 슈퍼겸이! 왜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알아? 한 번도 안 해서? 아니 지금 골로 가고 있어요 몰랐지? 좀 전에 우리 밥 먹으러 갈 때만 해도 오빠가 무슨 좋은 일 했나보다 매일 외식을 또 매일 이렇게 맨날 점심에 외식하지? 그 생각 했어 안 했어? 했어 했지? 좋은 일 했나보다 왜 이렇게 날 배려하지? 했지? 응 최후의 만찬이라고 혹시 아니? 최후의 만찬 치고 너무 우리 비싼 거 먹은 거 아니야? 우리? 우리 점심은 뭐 먹었지? 짜장면 짜장면 너무 럭셔리하게 먹은 거 아니야 지금? 군만두 먹다가 포장해왔잖아 응 환불 좀 해와 오늘도 나가리다 했는데 나가리야 응 어떤 형이 그거 물어보더라 애들 지금 교육이 시행착오 죽이냐고 응 아니면 결과가 어떠냐고 우리 딱 하루 했잖아 응 어때? 자기가 볼 땐 어때? 완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된다고 내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응 주식은 주식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응 골프는 골프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다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아니 물론 내가 뭐 우리 애들 갔다가 판검사를 만들어야겠어 했는데 그 이제 걔 능력에 따라서 안 될 수 있지 응 근데 막 비정상적인 그 틀을 조금 가려고 하는 거를 잡아놓는 거는 그건 너무 쉬운 거야 그거는 된다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거 주식으로 슈퍼 개미 나는 슈퍼 개미 또 확신하거든 내가 슈퍼 개미 된다는 거에 확신을 하고 있는데 뭐 돈을 어느 정도 버느냐 뭐 일정 버느냐 이거는 어려운 거겠지 근데 우리 먹고 살 만큼 하는 거 있잖아 그건 너무 쉬운 거야 뭐 부동산도 그냥 어느 정도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거 너무 쉬운 거고 응 골프도 뭐 골프를 내가 갖다가 타이고 우주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겠지 응 근데 이제 내가 즐기면서 사람들하고 뭐 승부 볼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응 그건 너무 쉬운 거라니까 난 100타 안에 드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 응 골프 채 잡아보지를 않은 상태에서 100타 안에 드는 게 맨날 했지 매일 그냥 하루에 4시간씩 응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형들이 관심 없을 거 아니야 응 그래서 관심 없으니까 해야겠다 이거 응 우선 첫 번째 문제 인식했지 응 그 다음에 룰을 만드는 거야 응 룰이 없었어 그전에는 왜냐면 애기가 너무 어리고 말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좀 오녕오녕 봐준 게 있어 특히 둘째한테는 큰 애는 룰 안에 넣으면서 둘째는 룰 밖으로 했었던 게 있어 응 근데 룰 밖에 있어도 형을 보고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응 걔는 그런 놈이 아니었던 거지 응 아 때가 됐다 응 이제 룰이 있어 응 그 만화 중에 앞으로 사무라이라는 만화 있어 응 내가 좋아하는 만화야 응 그걸 보면 1번이라고 써있는 띠를 갖기 위해서 응 죽고 죽이는 만화있거든 응 우리 1번 아빠 1번 엄마 2번 응 형이 3번이야 응 띠를 아예 내줘야겠어 3번 아 하하 그는 너는 4번이다 응 그리고 4번은 3번한테 갑질을 해서는 안된다 응 하는 거지 우선 룰을 만들어 그 다음에 룰 안에 들어오면 보상을 주는 거야. 칭찬을 해줘. 어 잘했어. 역시 형을 이렇게 잘 따르고 형말도 잘 듣고 우리 아들 착한 아들 예쁘다 해주는 거야. 근데 룰 밖으로 나가잖아? 그러면 무시해. 룰 안 따른 애 너는 빠져. 우리끼리 놀 거야. 하잖아? 처음에는 막 난리쳐. 그러다가 칭찬을 해줘. 자기 혼자 방에 막 가. 근데 한 두 번 그러면 자기한테 마이너스라는 걸 슬슬 깨닫는 거야. 근데 들어와. 그래서 잘할 때 들어오자면 바로 보상해줘. 격렬이 환영해줘. 어 4번 잘 왔어. 격렬이 잘 해야 됐어. 끝! 하루만 하니까 어떻게 돼? 그냥 바뀌지. 너무 쉽지. 이거 강아지도 똑같아. 근데 이게 어렸을 때 통하는 거야. 인간은 이제 한 두 번 정도 자아가 형성되거든? 이거 인간 설명서에 다 나와있어. 이미 다 연구가 됐어. 20대 초반에 자아가 딱 바뀌잖아? 그 뒤로는 안 바뀌어. 나도 20대 초반에 내 생각 있잖아?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지식만 축적될 뿐이지 머리 속 알고리즘은 사실 안 바뀌어. 1대 초반에 바뀌었던 것들이. 기본으로 타고난 성향이 있겠지.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누구 봐가지고 성향이 안 맞잖아? 그 사람하고 치고 박고 그걸 나한테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 특히 결혼. 대화를 나눠보고 성향이 다르잖아? 알고리즘 자체가 다르잖아? 과부가 걸리기 전에 빨리 각자의 길을 가야 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거지 공식을 알면 쉽다니까. 내가 부동산 얘기할 때 부정적인 댓글 얼마나 남았어? 무슨 부동산 오르냐고. 무조건 떨어진다고. 내가 부동산 20년 해봐서 하는데 30년 해봐서 하는데 40년 해봐서 하는데 지금 건사들이 단합하는 거고 곧 박살 난다고 그러잖아. 사실 그게 원리를 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지금 서울은 완전히 놀았었어. 내가 어저께 받은 메일 중에 굉장히 보람된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 한 번 읽어줄게. 냉철 선생님. 두 달 전쯤 서울 아파트 문제로 매일 여쭤봤던 누구누구입니다.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계약은 5월에 한 것 같습니다. 사실 5월이면 반등할 딱 그 지점이지. 저번 주에 잔금했습니다. 좋은 매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나서 많이 올랐다고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만나 뵙고 선물력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미미하지만 감사의 표시를 드린다고. 후원을 해주셨어. 바로 보람되지. 그때 내가 사세요 그러진 않았어.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나 같으면 사이즈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다. 근데 서울에 하셨대. 압구정 하셨대. 파실 일이 없는 거야 이제는. 이걸로 뭐 큰돈 버시려고 했겠어? 그래도 돈으로 있는 것보다는 뭔가 부동산으로 세팅해놓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치하고 싶으셨을 거란 말이야. 안전한 거를 갖다가. 그렇다고 주식을 하기에는 나는 편안하지만 불안할 거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해외로 빼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괜찮은 투자처가 뭐야? 그렇습니다. 그래 그때 지금 또 금매물이 나왔을 때였어. 금매물 사라지면 그 금매물 갠만 해도 이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재경축 될 거야. 이번에 또 이제 엄청난 페널티 줬지. 민간분양 상한죄. 그거 사실 강남에는 바로 적용되는 거거든. 그러면 더 늘어질 수 있어. 그래도 내 재산 까부치는 지키는 게 된단 말이야. 그거 사실 말은 안 되는 법이거든. 근데 그 법 나왔으면 그 계산해서 지껏 폭락하고 지금 금매물이 쏟아져야 되잖아. 안 쏟아지잖아. 안 쏟아져. 왜 그렇겠어. 왜 그렇겠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올라갔지. 지금 서울 강북도 올랐어. 이제 경기도권으로 퍼질 거야. 시작은 무조건 강남에서 시작돼. 오늘 부동산방송. 아 한자. 오랜만에 부동산방송 한 번 하자. 주식 보면 눈물 날 것 같아. 강남에서 시작된단 말이야. 누구나. 그거 왜 그랬어. 인간본성이야. 지방균형발전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인간본성이야. 누구나 나 소초아파트 사고 싶어해. 누구나. 강남아파트 사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형편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송포아파트를 사. 그게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마포도 사고 강동구도 사는 거야. 이미 다 사고 싶은 거 1, 1순위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현대차에서 제일 좋은 거 살려면 제네시스 지구공이야. 그렇지. 지구공 안 되는 사람은 G80 사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무조건 포터야. 아니야. 난 무조건 티코야. 난 돈 있어도 티코. 돈이 흘러넘쳐도 나는 티코 살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인간본성은 똑같아. 인간이 느끼는 행동 메커니즘은 똑같아. 옆에 사람보다 더 좋은 거 하고 싶단 말이야. 더 비싼 거 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다주택자 돼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재산 값어치로 그랜저한테 보다 티코 100대가 더 크고 좋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예전에는 됐었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왜냐면 양도세, 중과세로 박살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지방은 작살나는 거야. 지방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야. 너보고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강남이지. 강남 안 되면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다른 옵션은 없는 거야. 다른 길로 가는 건 바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지방 살아. 딱 하나 들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키고 싶어야 돼. 그럼 지방에 우리 동네가 점점 쇠퇴하고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눈에 보이는데 너 그 동네 집 사겠니? 안 살지. 세 살지. 그리고 서울로 사는 거야. 서울공화궁이 되는 거야. 서울공화궁이 됐지.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세금이 많이 거쳐. 재산세. 우리 또 줄자지. 재산세. 어? 많이 거치지. 지방세도 많이 거친단 말이야. 그럼 그 지방세 거쳐가지고 부자 동네는 또 그 부자 동네에다가 인프라 투하할 거 아니야. 지금 봐봐. 대한민국에서 굵직굵직한 인프라 어디에 박히나 봐봐. 강남에다 다 쏟아 부어. 강남 이제 지상개발 안 되니까 지하까지 개발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냐? 좋은 걸 더 좋게 만드는데 지금 집값 떨어진다는 건 기만행이야. 무슨 하우스, 무슨 감사 있잖아. 그 아줌마들 아직은 거래량이 없어서. 그 나중에 이제 거래량 터지면 뭐랄까. 아, 지금 거래량이 많아서 그럴 거 아니야. 이미 이정도면 거의 사기야. 사기 이정도면. 이정도면 거의 이거는 눈치채야 돼. 근데 내가 알겠지. 그런 분들한테 또 속고 해가지고 깔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금매물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살이 분별이 되고 제대로 된 알고리즘이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해.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똑같아. 100% 똑같아. 기본적인 이론을 알면 되게 쉬워진다니까. 주식, 부동산 뿐만 아니라 가정 경영까지 원리만 하면 쉬워져요. 간단해. 자기가 모르니까. 난 그런 얘기 너무 들었어. 부동산 값은 10만 원 안다고. 주식 값은 10만 원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면 슈퍼 개미가 어떻게 있겠어. 그 사람은 어떻게 계속 수익을 냈겠어. 아니야. 원리를 안 거야. 정확하게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착착착하면 큰 빨리 부자가 되겠지만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늦어도 부자가 돼.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감으로 아는 게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아는 거야. 인간이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런데 왜 지금 정부는 그런 정책을 펴. 몰라서. 지금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 에어컨 바람으로 사람 옷을 벗기겠다는 거야. 제가 에어컨 바람으로 옷을 벗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바로 쌍욕이 나와야 돼. 국민들이 바로 쌍욕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 되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빨리 너 내려오라고. 그래야 된다니까. 봐 내가 저 사람 옷을 벗겨야 돼. 그런데 에어컨 바람으로 벗기겠습니다. 그러면 대리도 하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으로 옷 벗기는데 거기서 박수치고 앉았어. 대부분 사람들이 앉았어. 왜 그 짓을 하냐면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라니까. 내가 볼 때는 몰라서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 다음은 기만행이야. 응. 기만행이야. 그거 빨리 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해야 돼. 그런데도 아직도 보면 투자 카페도 있잖아. 투자 카페라고 하면 그래도 정상적인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카페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왔을 거란 말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분지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지 또 나중에 설명해 줄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논리를 편다니까. 많이 멀었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지금 오늘도 있잖아. 오늘 모나미 날아가. 오늘 모나미 왜 날아가는 줄 알아? 우리도 그래도 일말에 그래도 정부랑 일본이랑 끝장으로 가진 않겠지. 이성적으로 가겠지.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아니야. 지금. 몰수하겠다고 그러고 끝장을 보겠다는 거야. 자기 몸에 휠발로 뿌리고 불 붙이겠다는 거야. 이거 국민들이 막아야 되거든. 그런데 박수치고 있어. 그러니까 봐. 주식쟁이들은 어? 야 이거 더 가겠는데 이거? 더 심각해지겠는데? 그럼 뭐야? 대장주 뭐야? 모나미. 양지사. 양지사 어떻겠냐? 양지사 오늘 급등 나왔다. 그러나 양지사는 회사가 엄청 좋거든. 그러니까 자꾸 피해침 나오는 거야. 세게 못 가고. 모나미는 이미 세력이 완전히 휘둘렀어. 그다음에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치투자자들 없으니까 응징이 안 나오니까. 가치투자자들이 똑똑하거든. 그런데 모나미는 응징이 나오니까 오늘 근데 거래 크게 터졌네. 아마 여기서 가치투자가들은 이제 다 털렸어.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세력이 다 가져갔고. 한일이 이렇게 더 커지잖아. 그러면 양지사 간다 이거. 사람 얘기 아니에요.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야. 일맥상통해. 다시 부동산 얘기는 원리는 다 얘기했고. 얘기대로 가고 있으니까 바른 길만 가면 돼. 지금. 그리고 또 부동산이 있잖아.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부동산이 비싼지 싼지에 대한 가치평가가 안 돼. 사람들이. 그 가치평가하는 기준도 되게 많거든. PIR도 그렇고. GDP 대기. 우리 동네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인가를 배수로 정하는 그게 있어. 그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은 울산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 그런 것들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집이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그 가만은 못해. 그러니까 강남 집값 얼마다 그러고. 개 비싸네. 오 비싸네. 개거품이네. 개선을 못하니까. 더 다른 나라 우리가 돈이 지금 값어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다른 나라는 얼마인지. 그 나라에. 우리는 좀 특수하잖아. 내가 볼 때 강남아파트가 이제 싸지는 않아. 싸고 뭐 이거 그렇진 않아. 내가 봐도 좀 쏠렸어. 그래도 다 대안이 없다니까. 아까 그런 정치적인 이슈. 다른 나라에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프리미엄이 좀 붙었어. 프리미엄 붙어도 어쩔 수 없어. 그거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아니면 그냥 현금 들고 있든지. 근데 내가 지금은 느낌은. 2004년도 느낌이 나는데. 오늘 방송 길어지겠다. 2004년도에. 건설주들이 퍼가. 내 기억이랑 3, 막 이랬어. 3, 4 그랬어. 그때. 신일건업. 삼한기업. 그리고 뭐. 성우건설. 범위한 거냐. 그래서 퍼가 되게 쌌었어. 그때 당시에. 내가 그. 그때 투자를 했었잖아. 아. 싸는데. 왜 안 가나 안 가나. 근데 정치 상황도 그렇고 있잖아.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거의 10배 오른 종목도 있어. 그렇게 날라갔어. 앞으로 우리 10배 오른다고. 살았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지금. 주식들이. 지금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회사들이. 떨어지고. 오늘 디케렉 같은 거. 5% 빠지고. 쫙쫙 빠져. 조금쫙 사놨는데. 다행히 내 주력들이 오늘 그렇게 터지진 않았어. 주력들은 그래도 오늘 좀 잘 버텨줬어. 근데. 다른 것도. 이 회사가 이렇게 빠졌지? 하는 것도 팍 꼭 빠졌단 말이야. GS건설 이런 것도 쫙쫙 빠졌단 말이야. 사실 회사가 나빠져서 그런 건 아니야. 이제. GS건설은 그건 있지. 사실 민간분양 상한 거. 왜냐하면 GS건설은 이제. 강남권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외곽하는 애들 별 상관 없거든. 왜냐면. 외곽 쪽은. 민간분양 거긴 안 받으니까. 그냥. HUG 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하는데. 외곽 쪽은 지금. 크게 손 안 대고 있거든. 아마 이번에도. 법 나오면은. 적인만 손 댈 거야. 근데. 지금 막 쫙쫙 빠지잖아. 근데 회사가 그렇게 안 좋아졌냐. 아니야. 예를 들면은. 한국 카본. 우리 한국 카본 월밤에. 오늘 어떻게 됐냐. 오늘도 빠지지 않았겠네. 좀 해 드려야 돼 이거. 많이 주셨어. 어. 오늘은 올랐네. 회사가. 지금 봐. 올 초로 보면. 가격이 거의 안 올랐거든. 근데. 지금 수주장구 올라간 거 봐. 엄청 좋아졌어. 지금 BDI도 완전히. BDI 지금 이거야. 포커트야. BDI 엄청 올랐단 말이야. LNG 세트가 좋아. 회사가 좋아졌는데. 봐.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안 가고 있잖아. 이런 일이 생겨. 인간이 갬성으로 사고 갬성으로 팔기 때문에 그래. 지금 봐. 16%가 떨어졌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겠냐 안 생겼겠냐. 없어. 없어.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어. 근데 떨어진다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오늘 이제 특징주 중에. 다산 네트워크 봐봐. 다산 네트워크. 다산 네트워크 이거. 우리 스터드에서도 그렇고. 고점 대시 36% 떨어졌단 말이야. 오늘 20% 완전히 개박살 났어. 이거 고점에서. 다산 네트워크 회사 좋아진다. 이거 막 사야 된다. 막 그랬어. 이렇게 빠졌어.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다산 네트워크는 이렇게 빠질만 하지. 회사 이렇게 좋아지는 딱 입장에서. 초입에서 여기서. BW 찍었거든. 315%. 빠져야지. 아 이거 너무 양심이 없는 거야. 다산 네트워크. 어? 이건 진짜. 이거 주주들한테. 회장님이. 짱돌 좀 맞아. 한번 다산. 한번 다사라. 안산. 이거. 여기서. 개미도 엄청 물렸어. 이거 몰빵 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레버리진 사람도 오늘 터지는 거야. 내일이면 한번 반대면이 바로. 지금 이미 반대면이 터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거. 나는 한. 만원 좀 안될 때부터. 콜 계속 들어오더라고. 사야 된다. 사야 된다고. 그럼 이 위에서 이거. 사람들 5G거든. 엄청 산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얘네가 5G가. 디바이스에서. 스몰셀로 가고. 얘네가 막단이야. 그래서. 아 내 기억에. 나는 막단에서는 잘 된 적이 없다. 난 그때 좀 반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몰빵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오늘 이야기는. 그냥 딴 얘기하는 건데. 몰빵 하면 안 돼. 이런 일이 생겨. 불더블 찍을지 어떻게 됐어. 불더블 안 찍었으면 여기서. 내가 볼 땐 다시 반대해서 가. 지금 5G 다시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서 찍으니까. 이렇게 막. 무너지는 거야. 무시무시하지. 주식 무시무시하지. 어. 셌다. 이 얘기는 아니고. 회사가 좋아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최근에. 뭐.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렵고.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것들이. 쫙쫙 빠졌어. 오늘 뭐. 내 주력은 크게 막. 그렇게 데미지는 입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빠지지. 할 정도로 빠졌어. 아마. 내가 이따 체킹 해볼 텐데. 증거사에서 이제 좀. 반대면 좀 터졌을까 아마. 좀. 이제 슬슬 나올 거야. 근데 거의 다 왔어. 이상 또 막. 더 빠지잖아. 지금 돈은. 시중에 돈 엄청나게 많다니까. 이번에 거래세까지 낮췄잖아. 근데 거래량은 더 줄었다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반 기업 점수 때문에 그래. 희망이 없어.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움찔움찔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스마트 머니들이 빠져있어서 그래.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지금. 외인들은 바보야 지금. 기업 경쟁력 이렇게 깎아먹는데 투자하겠냐. 안 하는 거야. 근데 이럴 때 해야 돼. 스마트 머니들이 슬슬 또 들어와. 이럴 때 들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냥 막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짓은 뭐야. 파는 거. 그냥. 그냥 냈다 집어던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구조를 짜놨잖아.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 분산을 했잖아. 그래서 텔레그램 형들 다 현금 흐름이 있는 형들로만 했잖아. 오늘 그거 무슨 얘기 하나 또 한 번 해보자. 오늘 또 왠지 좋은 얘기 했을 것 같은데. 목소리를 좀 좋게. 우리 방송 있잖아. 내가 목소리가 별로거든. 내가 들어도 내가 목소리가 별로야. 난 내 와꾸는 마음에 드는데. 목소리가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 목소리를 좀 멋있게 한번 해보겠어. 전이 무너지는 거에 비해서. 이거 다른 사람들이 잘하던데. 이거 되게 집중되게.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해볼게. 아 이거. 아 이거. 어떡해 다시 한번. 다시.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장이 무너지는 거에 비해서. 그냥 하지마. 그냥 할게 그냥. 그냥 읽지 말까? 하지 말까? 아니 그냥 똑바로 해. 원래대로. 장이 무너지는 거에 비해선. 다들 선방하고 계시네요. 평가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번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지분 하나하나. 재산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량이 싸게 나올 때. 서서히 모아 나간다면. 월초 같은. 상승장이 왔을 때. 보상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 해loc хороший 가족들. 지우 kom threats, 의상conom. 의상íamos полож다는 Daredava. 더 له, 자 그럼 들어가세요. 자 그럼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